자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인데요 매주 일요일에 오전 8시를 이명우의 타임이다 이명우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이명우의 노래가요 멜론과 지니 차트의 상위권을 완전히 싹쓸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10월 15일인데요 지난 10일에 이명우의 신곡인 두어다이를 공개 발표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일요일이거든요 과연 오늘은 이명우의 타임에 이명우의 시간에 멜론과 지니 차트의 차트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요 두어다이는 어떻게 위치해 있고 또 어떻게 줄을 세웠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멜론의 탑10에 7곡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니 차트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5위까지 이명우의 노래였거든요 과연 오늘은 이 신곡을 발표한 이후 두어다이를 발표한 이후 오늘의 멜론과 지니 차트의 차트 상위권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명우의 타임인 오늘 오전 8시에 멜론과 지니 차트의 차트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데요 자 멜론 차트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볼게요 자 2023년 10월 15일 오전 8시 현재에요 어우 대단합니다 두어다이가 1일 차지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가수의 노래 러브리가 들어가 있고 무지개 런던 보이 이제 나만 믿어요 폴라로이도 탑10에 9곡이 들어간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9곡이었는데 그동안에는요 다른 가수의 악동뮤지션인가요 가수의 노래가 1,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이제 두어다이가 이렇게 공개됨에 따라서 이렇게 1, 2위를 임용의 노래가 차지한 거예요 큰 변화에요 탑10에 7곡에서 9곡은 늘어났고 그리고 1, 2위 3위 이렇게 쭉 임용의 노래에요 1, 2위를 장악한 거예요 특히 신곡이 1, 2위를 장악한 거예요 멜론의 이 데이터는요 스트리밍 데이터는요 빌보드 차트에 적용이 되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신곡이 이렇게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요 지난 10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10일에 발표되고 첫 번째 일요일에요 오전 8시죠 8시에 임용의 노래 신곡이 이렇게 1위를 차지했어요 아 대단해요 그리고 탑10에 9곡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11위가 아버지 인생창가 이렇습니다 아비양도 이렇습니다 연애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15개 노래가 이렇게 상위권을 장악했었는데 지금 보면요 13개에요 16개가 돼야 되는데 3개가 빠졌는데 3개 빠진 게요 사랑해요 그대를 하고 보금자리 이 트로트가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임용은요 트로트가스 아니고요 세계적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EDM을 통해서 뚜어다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임용은 이제 세계적 도전을 위해서 아마 이 영웅시대 여러분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나 사랑해요 그대를 스밍을 안 하고 나머지 13곡을 한 거예요 자 이렇고요 그렇다면은 지니차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오전 8시 현재 여기는 또 신곡 두어다이가 3위네요 모래할경이가 1위에요 사랑은 늘 도망가가 2위에요 우리들의 블루스 지니차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1위부터 15위까지 임용은 노래였거든요 마찬가지에요 변화는 두어다이가 3위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아비앙 폴라로이드 그리고 이제 나만 믿어요 런던보이 아비앙도 탑10의 모두 임용은 노래에요 거기에 새롭게 두어다이가 3위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인생창가 아버지 연애편집 여기도 13개 노래에요 3개 빠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해요 그대를 그리고 보금자리 또 하나가 뭐가 빠졌나요 그것도 아마 트로트 노래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임용 팬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날이지 않습니까 SBS 인기가요에 임용이 또 출격을 하는 거예요 두어다이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50분에 방송이 돼요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임용이 어제 같은 경우는 쇼음악 중심하고 그리고 놀라운 토요일에 출격을 했는데 놀라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대박이에요 대박 시청률이 두 바이상 뛴 거예요 1.8%에서 3.9로 2.1%포인트로 올린 거예요 기적같은 시청률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쇼음악 중심도 대박이 났어요 볼까요 이렇습니다 전주에 0.6%였는데 이렇게 1%로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 대단해요 이 음악방송의 시청률이 좀 낮아요 0%대에요 지금 쇼음악 중심의 최고 시청률이 1%인데 이명웅이 잃은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해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독보적이에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최고의 가수 대세 가수가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방송국이 이명웅 모셔가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명웅은 뭐 모셔갈 수가 없죠 여러가지 스케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방송도 이명웅 이야기를 해요 그럼 뉴스가 되고 또 시청률이 좀 오르고 이명웅이 직접 추리하면 이렇게 대박이 나는데 오늘 아마 SBS 인기가요도 시청률이 껑충 뛰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이렇게 쇼음악 중심도 시청률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매주 일요일에 오전 8시를 이명웅의 타임이다 이명웅의 시간이다 그런데 지난주 10일이죠 지난주 이번 주 10일에 이렇게 신곡 두어 다이를 발표한 이후 첫 번째 일요일 오전 8시에는 과연 지니와 멜론 차트의 차트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대단합니다 이명웅 자 오늘도 이명웅이 SBS 인기가요의 출연함에 따라서 영웅의 시대 회원 여러분 이명웅 팬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